안녕하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신참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박서진이 형 박사진입니다. 좀 닮았죠? 안 닮았어요? 안경 벗으라고요? 쓰고 있는 게 낫겠죠? 벗은 늘 쓰고 있는 게 낫겠죠? 어제하고 아래는 순천에 갔다가 다슬기축제에서 본무대에서 놀자랑 장기전을 하더라고요. 저끼리 하더라고요. 내가 1등 될 수 있었는데 나는 4등 주고 할비들하고 다 1등 주더라고. 그래서 그저 선물하게 받고 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 후레스포만 단장님이 입이 세워져서 하니까 노래 1곡 하고 인콜을 놀면 장부축을 1곡 하겠습니다. 차렷 경례! 박수 많이 주세요.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난 사랑을 만들긴 이 노래는 그 눈을 머려 Wal-Wa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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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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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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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으로 함께 웃으려고 맞죠? 재밌잖아요 맞죠? 이것 조금만 하셔주면 안 돼요?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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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장구치고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차렷! 기억나? 성공적인 것 150원 가자! 나는 그녀 당신에게 사랑하는 게 나무 영영아 취소 앙콜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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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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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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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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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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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